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5%로 상향했습니다.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어제 중국경제연례협의 대표단 방중을 마치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올해와 내년 중국의 성장률을 0.4%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이 5.3%로 높아지는 등 중국이 강한 성장 정책 조치를 시행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중국 정부 주도의 신에너지 분야 등 특정 산업 지원 정책이 중국 산업 구조와 자원 배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전통 산업에 대한 혁신과 업그레이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